핵심 카드가 뭐라고 나오냐면 일단 이 카드는 홀로 있음이에요. 나 자신과의 사항이 많으신 것 같아요. 편하게 얘기한다면 돌을 닦는다고 해야 되나요? 새로운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찾아가야지만 되지? 그 이제 말씀 들으면서 그 이제 지나갔던 몇 년의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것 같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생각나고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